이 시간에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응답받을 우리 원단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창세기 3장 현장 속에서 환경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언약적 비전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성시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대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대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237 파수꾼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올 새해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10편 81편 10절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은답받을 수 있는 언약의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인사말이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엽시다 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입과 또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언약적 도전을 하게 되어질 때 큰 길을 만드시는 주께서 237 보그마와 또 본당 헌당이라는 시대적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올해 1분기 동안의 퍼스트 무버 전성도들이 미리 1구자 들이기 운동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퍼스트 무버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앞서서 달리는 개척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세 가지 정치성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서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힘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3중직의 축복을 누리는 바로 보호자의 축복과 그 힘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고 또 전 세계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이며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서밋 대사인 것입니다 영적 통신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매주 52조 강단의 말씀을 누리고 있는 그 예배 시간은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늘보자를 움직이고 전 세계를 살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나에게 흘러서 나와 연결되어지고 바로 이것이 237로 확산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영적 공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장입니다 일곱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단순히 천국은 어떠한 곳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보자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영적인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깨닫는 자가 굉장히 축복된 자죠 누구나 아는 일상적인 이야기 이런 가라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진짜 내면에 진짜 하고 싶은 뜻을 숨기고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인 무지한 자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매주의 강단 말씀이 깨달아지고 틀려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지난주 씨뿌리는 비유와 여러분들이 연속 선상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은 좋은 씨앗이 무사히 옥토밭에 떨어졌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라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또 오늘 등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라지 비유는 씨뿌리는 비유에 아마 꼭 여러분들이 후속편과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사람과 원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가라지를 뿌려서 복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상대방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이것을 그 행위를 법으로 금했다라고 합니다 자 본문의 24절에서 30절에는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요 36절에서 43절에는 바로 그 가라지 비유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창세기 3장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응담을 누리고 또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2, 3, 7 파수꾼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욕으로 기약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현장 보는 눈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사람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부리고 갑니다 자 이스라엘에 서식하는 식물인 가라지는 일명 우리가 독보리라고 합니다 좋은 씨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좋은 씨앗이 자라는 것을 성장을 방해합니다 독보리를 먹게 되면 설사나 구토증상이 일어나고 심할 경우에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레기 19장 19절과 신명기 22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국적으로 볼 때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사실은 바로 사단마귀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존하고 같이 자라는 것 같지만 처음부터 씨가 다르고요 뿌리가 다른 겁니다 근원이 다르고 본질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열매가 맺을 때가 돼서 종들이 가라지를 다 뽑겠다고 말하자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추수꾼에게 말하여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라지와 곡식의 뿌리가 뒤엉켜서 알곡까지 뽑힐 수 있고요 또 심할 경우에 그 밭 전체를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 43절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조우시를 뿌리는 이가 예수님이오, 밭은 세상이오, 조우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사단마귀이오, 바로 추수 때는 세상 끝을 의미하고 추수꾼들은 천사이오, 가라지를 불에 사르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 세상 끝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우시를 파괴하려고 기다리는 흑암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12가지 인생의 문제라는 가라지를 심어놓고 끊임없이 공갈하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 사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요 누가 뭐래도 창세기 3장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그 교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가라지를 뿌려버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이 보더라도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칠투의 가라지를 뿌리니 동생 아베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에도 사단마귀가 사울왕에게 다윗을 시기하는 그 시기와 칠투의 가라지를 뿌리니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단창을 던집니다 마태봉원 16장 21절 23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만류하다가 책망을 받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유한복음 13장에도 바로 이 시몬의 아들 누굽니까? 가로뉴다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의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땅값을 가로채려고 바로 사단이 그 가라지를 뿌리지 않습니까 오늘나도 허감의 세력은 모든 영적인 문제 영적인 병을 세계화시키고 3단체를 통한 이 명상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2단 사이비 종교들의 2단의 가라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신천인지를 보더라도 우리 기존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라지처럼 잠복하고 위장특록을 하고 정말 성도들을 현혹하고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가라지의 특성이 곧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의 특성과 너무도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장성이고 잠복성이고 독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질문을 하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는요 진짜와 가짜가 있고 우량품과 불량품이 있고 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세상 자체도 악과 선이 공존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구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사단의 틈새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 올 수 있고요 충분히 문제와 핍박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먼저 나라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알곡이 맞는가 내 안에 정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묵상하는 고요한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말 잡념의 가라지를 여러분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답을 다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 옛 틈이라는 가라지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옛 틈을 깨는 도전 속에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살고 그릴 때 비로소 2, 3, 7 많은 병든자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 뿌린 영적 문제의 가라지요 절대 명상운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마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는 무속과 점술 우상현장 속에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바로 그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치유 시스템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구축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지역과 교구 기관 안에 구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료 시스템 또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제자 시스템과 또 현장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시스템 그 자체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시대장을 맡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영적 파수꾼 또 생명 살리는 영적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7 치유 서밋입니다 자 가라지를 보면 즉시 뽑아야 되지 않냐 이것이 그 종들의 생각이었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알곡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곡식에 앉은 애는 거죠 우리가 이른 양의 비유처럼 99마리를 남겨두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처럼 주인은 10개의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 1개의 알곡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잡초가 있고 논에 피가 있다고 독한 농약을 쏟아버리면 여러분 곡식까지 다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는 일이 아니라 좋은 씨를 심고 거두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고 주님이 종교하게 여기는 그 존재라는 그 영적인 자존감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주인은 알고 있었는데 종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가지고 있었는데 종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라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냐 종들은 묻죠 그러나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는지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걸 알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가라지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냐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의 정체와 그리고 그 행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무엇을 알고 있고 갖고 있었냐 시간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가라지를 뽑을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 그 가라지를 뽑아야 될지 그 시간표를 주인은 알고 있었고 그 시간표를 갖고 있었지만 종들은 그 가라지를 누가 뿌렸는지도 몰랐고 그 가라지를 언제 처리해야 되는지도 주인의 시간을 몰랐기 때문에 당장 뽑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 불이한 일이라든지 또 불이한 사람들을 볼 때 빨리 이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하고 빨리 없앨까 굉장히 조급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당장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불의를 없애겠다고 우리가 싸우다 보면 같이 휘말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지만 바로 사단이 가장 원하는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주인은 알았지만 종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시지만 많은 기독시자들이 모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고 또 사단의 활동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놔두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가라지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알고기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매기 효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끄러지와 그 천적 매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적 피하다 보면 더 먹고 더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더 좋은 매기가 되는 겁니다 더 좋은 미끄러지가 되듯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연단의 시간표가 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양 우리 속에 염소를 내는 이야기 아시죠 그 염소 뿔이 양들을 찌리라고 할 때 운동하지 않는 양들 그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털들이 엉키지 않고요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이 되는 겁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자 가만두어라 이 말은 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와 사건 앞에 정말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고 오히려 나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셔서 최후 승리의 날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당장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반열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은 유혹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해결하고 돌아오기까지를 무더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당연히 가라지도 있습니다 지상의 유형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고요 구원받지 않고도 목사될 수 있고 구원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중직자될 수 있고요 사역할 수 있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국 사역을 하면서 새가족들이 간호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교회에 오면서 교회 안에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거꾸로 교회도 역시 창석이 3장의 문제를 갖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망망대의 그물을 던진 것과 같아서 다양한 영적 상태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사와 같은 사람들만 기대하고 왔다면 실적할 거리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겁니다 강명의 천사로 양의 가죽을 쓴 이리로 속이면서 교묘하게 방해 공작을 키고요 정말 은혜받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려 버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죄는 공적 치리가 요구되지만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 것을 우리가 봤다면 그 영혼을 우리가 정지하고 비판하기 전에 정말 극율의 눈으로 보금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정말 중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그 사람을 정지하고 비판하다 보면요 여러분 일단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를 구분하고 가라지를 속는데 정말 내 세월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은혜받는 데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여러분 위조지폐를 분별하는 법을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위조지폐를 열심히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위조지폐는요 금방 식별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분별하는 거에 연구하고 이단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더 복음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 어떠한 가라지가 찾아와도요 난 영향받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내도요 내 안에 체질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가라지 같은 예체질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인 우선 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보고 나를 보니 악한 자가 너무 잘 됩니다 우상 숭배자 불신자의 형통을 봤을 때 우리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힘 빠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라지가 잘 자라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도살 날에 죽을 살찐 대지를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살찐 대지요 도살 당하면 끝이거든요 알고고 끝까지 지키려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늘 우리는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사역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사역하면 제대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왜 뽑지 말아야 되냐 인간은요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해도 깨끗하게 끝날 것 같지만 또 뒷후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의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지나시록 가라지가 명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바로 그 심판 앞에 핑계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론 유다 속하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데리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론 유다가 본색을 드러냈고 결국 스스로 자살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반드시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를 가라지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은 이 마지막 때 심판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큰소리 치고 마음껏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구의 종말의 시간표가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고 개인 종말의 시간표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만 시간의 주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그 시차에 맞게 그 나라 시간의 시계 맞추지 않습니까 외국 나가서도 한국의 시간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출 때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자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자 4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제에 염려 올 때 오히려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 사인으로 빨리 붙잡으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핍박과 불이한 자들의 핍박, 가라지가 엄청났지만 복음의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초대교회는 성장하고 복음은 확산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파수꾼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여러분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237 치유 서비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최근 정인의 사건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부모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하죠 지난 10월에 생고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토록 많이 병원에 어린이집에서 끊임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경찰에 굉장히 큰 비난을 받고 있고요 뒤늦은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법에 대한 심사가 뒤늦게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소일권 외양권을 고치는 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의나 미안해 이런 챌린지가 굉장히 확산되어지고요 연예인들의 기부 또 시민들의 끊임없는 이런 추모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냐 선제적인 움직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일권 외양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먼저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퍼스트 모버지 않습니까 양부모의 영적 상태 독실한 기독교고요 신학교 나온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피케였습니다 목회자 자녀였고요 복음 없는 종교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숨은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가라지 신앙인의 표본을 바로 양부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으로서 정말 후대를 지키고 사수해야 되는 그 사명을 다 놓쳐버린 거죠 이것이 여러분 법으로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접근으로 여러분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본질적인 접근이 아니고서는 절대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 아픈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2, 3, 7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지역 현장 속에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기관과 생업 현장 속에 반드시 빈 곳이 있습니다 그 빈 곳에 성벽을 사수하는 파수꾼으로 하나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빈 곳, 나의 힘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공급받아서 부금으로 그 현장을 채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워낙 기도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현장 보는 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2, 3, 7의 모든 병된자를 살리고 시대장을 막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실 때 2, 3, 7 치유 서미스로 언약 기도 가운데 2, 3, 7의 현장으로 움직이는 보좌의 축복을 지험하고 해와 같이 빛나는 증거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퍼스 무보 운동, 작전 헌금, 일구자 미리 드리기와 2, 3, 7의 성기현장과 대면 예배가 속에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또 본부 세계 청소년 수련을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단임 목사님과 우리 본당원당 2, 3, 7 보금아 여러분 시대적인 이 비전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2021년 우리 언약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가장 완벽하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중원 보원하지 않고 정시로 모시로 이 언약 기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 3, 7의 시대장을 막는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원단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파수꾼 되게 하시고 2, 3, 7 치유의 서미스로 포절의 축복과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성도들이 퍼스터 무보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미래 하나님의 일구자를 드리는 운동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업과 산업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경제 허락하여 주시고 본당원당과 2, 3, 7 복음하에 도전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 일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는 사단의 전략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각가정 3가지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깊이 있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며 올 한해 원단 성취의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울리옵나이다 아멘